저한테 거대 엔터키 주셨거든요?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나 아직 못가봤는데 30만원짜리 키보드 줬다고? 나 내 선물 키보드 내 거실에 있는데 엔터 엄청 커다란 샷건 엔터 주셨대요 어? 아 진짜? 샷건 엔터는 뭐야? 아 뭐 싸? 샷건 엔터 엘프 벌 아니다 엘프 쓰레기 와 나 키보드 이제 바꿀 때 됐나보네 이제 하지말라고 하지말라고 아 근데 뭔가 펑치력이 좀 약한데? 아니 이거 쓰면 손목이 하나도 안아프네 손목이 안아프네 이거 베고 잘수도 있을 때 호호호 개쩌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아 네네 자 준비된거 맞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더러우네 잠시만요 오늘 패치가 안되어있는거 같은데 목소리 장전 좀 또 해야겠네 아 진짜 목소리 장전 해야돼 아암 疾 흐흐흐흐ony 나도 해야돼 아아아 아아아 아 kicked 아아아 아cin 드래곤이야 오늘은 드래곤이야 안녕하세요 우리는 드래곤이야 평화를 사랑하는 엘프왕 악어입니다 맞나 평화가 아니라 사륙이겠지 사륙을 즐기는 야원인 엘프는 들어라 평화를 사랑하는 당장 우리 드래곤은 드래곤의 유호를 발언할 것을 명령한다 저 미쳤네 뭔소리야 사륙을 즐기는 어로운 엘프는 우리 드래곤을 학살하고 어차하게 죽였지 너희 더이상 자생 불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예? 자생하니온이요? 예? 장난이야 우리는 드래곤이야 우리는 드래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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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제옥씨 죄송한데 오크는 말을 못하나요? 아 혹시 아버님 종족의 뿌리를 팔생각은 없나요? 저희가 있는 건 돈 밖에 없어서 돈이 많아? 그럼 나 좀 근데 파는게 아니라 약탈하면 되는데 굳이 팔아야 돼?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거든요 드래곤이야는 아니요 사륙을 즐기는 엘프랑 달라서 엘프는 이제 사륙을 좋아해 평화를 좋아하는게 아니고 더러운 엘프는 우리 드래곤의 유골을 반환할 것을 명한다 유골? 자 농화 들어갈게요 닥치는 안마죽 아니 저렇게 말할거냐고 야 녹화도 안하고 있었다고 너네 녹화 전에 이렇게 웃기지 말라고 아 녹화 안하고 있었다고 너네 야 닥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서버 꺼졌잖아 아 아 진짜 젠장 어 아 그런거구만 엘프는 됐거라 야 나도 오늘 종족전쟁 잘하려고 공진단 하나 먹고 왔어요 예 체력구청하려고 아 엘프는 자진모드한 사륙을 멈추거라 뭘 자진모드한 사륙이야 너네 집으로 가져와라 아 엘프는 공진단 뭘 니네 집으로 가져와 니가 사먹어요 드래곤이안이랑 혹시 드래곤이안이 해볼 생각 없으세요? 드래곤이안이다 아 부왕 나는 드래곤이안 부왕 부왕 아니 우리 부왕이 이상해서 우리 마족을 버린다 더 죽어라 또 마족이야 마족을 버린다 얘네 얘네 야 야 너네 술 마셨지 이거 니네 술 마신거 같은데 이거 텐션 왜이래 왜이렇게 높아 술은 야만인 엘프나 마시는 것이다 야 야 우리 안맞아 엘프와 내 머리를 따와라 뭐 우리 머리로 따와 미친 엘프는 고기를 먹는다 야만인 엘fred 엘 엘 엘 엘 엘 엘